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유비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That would explain 설명이 되는군 이것도 있었는데요. That 말고 It을 넣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It would explain 하면 설명이 되는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That하고 마찬가지입니다. It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어 실력이 똑같습니다. 문법 실력도 똑같고 발음 실력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t would explain a lot. 많은 것이 설명되는군. A lot 하면 많은 이런 뜻이죠. 많은 것이 설명되는군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That하고 좀 비슷합니다. It would explain everything. 모든 것이 설명되는군. Everything 하면 모든 것이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이 설명되는군은 어떤 상황을 보니까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군 이런 뜻입니다. Next. It would explain your symptoms. It would explain your symptoms. Symptom 하면 어떤 병의 증상이죠. 증상. 그래서 너의 증상들이 설명이 되는군 이랍니다. 너의 증상들을 보니까 설명이 되는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ext. It would explain the mother's behavior. It would explain the mother's behavior. Behavior 하면 행동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의 행동. Behavior. 그러니까 mother's behavior 하니까 엄마의 행동이 설명이 되는군 이런 뜻입니다. 엄마의 행동이 설명이 되는군 이런 뜻입니다. Next. It would explain why she got better. It would explain why she got better. 설명이 되는군. Why. 왜. She got better. Get better 하면 어떤 건강 상태들이 나아지다. 이런 상태가 나아지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got better 하니까 과거로서 그녀가 나아지는지 왜 나아졌는지 설명이 되는군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아팠었는데 지금 나아졌는 게 설명이 되는군 이런 뜻입니다. It would explain 다음에요. Why 다음에 주어 동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Next. It would explain why she gets hurt often. It would explain why she gets hurt often. Get hurt. Hurt 하면 누구누구를 다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여기서 get hurt가 왔기 때문에 다치다 이런 뜻입니다. 다치다. 주어가 다치다. often은 자주. 이러니까 3위칭 단수니까 guess가 왔네. s를 붙였네요. 그래서 get hurt 하면 다치다. 왜 그녀가 자주 다치는지 설명이 되는군 이런 뜻입니다. 자주 넘어진다든가 부주의하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That would explain 또는 it would explain을 배워봤습니다. 많이 써보시고요. 여러분의 친구 유비 강사였습니다. Thank you so much.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